잘 있어, 주라기월드. 저기만! 그래도 완전 망한 거라고 할 순 없어. 이 정도가 망한 게 아니면 뭐야? 이제 더 이상 뭘 더 할 수 있겠어? 방법을 찾아야지. 문제가 있으면 답도 꼭 있어. 흩어져서 찾아보자. 여기 가까이 가면 안 돼. 유령이나 오는 대로 유명하잖아.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2750. 우박사의 실험일지 제239번. 인정한다. 2750 프로젝트가 공격적으로 변했다. 우박사가 인도미누스 렉스를 만든 실험실을 찾았어. 인도미누스 렉스가 나쁜 거면 여기 있으면 위험해. 어떻게든 이 섬을 떠나야 돼. 당장! 따라온다! 오른쪽으로! 지금! 그리스마스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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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